다음은 아헌 순서입니다.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실 거니까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헌은 술과 향을 피우는 순서입니다. 현재 송경현 회장님이신 이명훈 회장님하고 상범회 회장님이신 석승현 회장님하고 송경현 회장님이신 이명훈 회장님 산학교 회장님이신 정석열 회장님 그 다음에 여성 언어회 회장님이신 박승구 회장님 다 모시겠습니다. 자 기수 회장님 기수 회장님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기수 회장님 신발 안 벗으셨으면 됩니다. 괜찮습니다. 오늘 아주 땅도 깨끗하고 짐척거리지 않아서 따로 할거니? 자 대표로 석승현 회장님 잔을 올리겠습니다. 총장 총장 술 3분 해요? 술 2번 반만 해주시고요. 3번 아 그러세요? 보사는 3번이요. 아 예 3번 하십시오. 괜찮아요. 오늘 볼 빼야지. 어 저기 정병호 회장님 네. 네. 같이 네. 자 같이 절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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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종원순서를 갖겠습니다. 종원순서도 마찬가지로 향과 술잔을 올리겠습니다. 역대 송경영 회장님이신 아까 이재회장님 오셨죠? 이재회장님? 역대 송경영 지수회장님들 다 나오죠? 지수회장님. 그 다음에 동호회 회장님 하셨던 분 다 나오시고요. 여성 회장님 하셨던 분 다 나오세요. 원종섭 회장님. 저 여성 회장님 나오세요. 역대 나오세요. 역대 기수회장님 나오세요. 어? 빨리 나오세요. 같이 하세요. 네. 저 하겠습니다. 세 번 할게. 세 번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헌작 순서로 마지막 단체 절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. 역대 송경현 사무총장님들 나오세요. 그 다음에 집행부에 있는 분 다 나오세요. 집행부. 이장희 사무총장 빨리 나오세요. 여기 집행부. 송경현 집행부 나오세요. 심사장. 손사장 빨리 나와. 지금 절 안하면 할 시간 없어요. 이따 상 치우니까 우리 집행부는 빨리 나오시고. 역대 집행부는 다 나오세요. 빨리 사무총장. 대표로 이장희 사무총장이 잘하고 향을 피워주시고 바랍니다.